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다 보면 드라이버 300m 쉽게 치는 방법 그런 제목의 영상 혹해서 눌러봅니다 그러나 시청하고 나서 시도해 봤을 때 역시나 나의 비거리는 200m 아니면 200m 언더 좌절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장타는요 그냥 타고나야 됩니다 어떤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300m 이상 아니 250m 이상 치는 것도요 거의 타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고 아니면 힘없는 30대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합니다 뭔가 쉽게 치는 법을 알려줄 것 같으니까 이 장타라는 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의 장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잃고 있는 그 거리를 찾아내는 게 장타를 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스윙이 가장 쉬운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장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정타예요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의 움직임을 과하지 않게 간결한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스윙의 기본 셋업 옥스윙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게 하죠 그렇죠? 그래서 백스윙을 들자마자 체중이동 무슨 뭐 주저앉고 끌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들었으면 바로 내리면 그냥 정타가 나요 그 위치에다가 공을 갖다 드린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골프는 처음 시작할 때 공을 가운데다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는 선수들이 선호하는 위치지 여러분들은 공을 오른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오른발 안쪽에다 둔 상태에서 치는 연습을 하면서 여기에서 조금씩 몸의 움직임이 과해지면 공을 움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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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나중에 쫓아가서 치는 듯한 이런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스피드와 파워를 늘려주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옥스윙은요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정타를 기본 조건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스윙이에요 옥스윙은 뭐예요? 공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클럽페이스 스퀘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퀘어 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서 그냥 바로 빵 치면 정타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타가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타를 못 치기 때문인데 정타를 가장 쉽게 치기 위한 방법이 옥스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클럽페이스를 스퀘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포워드 프레스를 하잖아요 이걸 가운데로 가지고 오면 클럽페이스가 닫힌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로 늘 스피량이 많아져서 비거리를 잃었던 걸 오른발 쪽에다 두게 되면 훅이 아니라 바로 우측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공을 치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량을 줄이면서 먼 거리를 칠 수 있는 게 또 옥스윙이에요 너무 쉽죠?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 뽑아 냈잖아요 그러면 스탠스를 갖다가 저는 처음에 타겟을 응시하라고 해서 오픈 셋업을 가르쳐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타겟을 인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자동으로 나의 셋업이 우측을 향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백스윙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백스윙 양을 늘려놓고 똑같이 쳐주면 훨씬 더 공이 높아지죠? 그리고 저는 큰 힘 들이지도 않았는데 푸시 드로우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지금도 한 186이라는 숫자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왜 골프를 이렇게 치세요?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즐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볼 위치를 옮겨가면서 스윙을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른발 안쪽에 두고 옥셋업 딱 놓고 클럽 페이스 앞으로 밀어두고 오른쪽으로 쫙 빼서 빵 끝 이걸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모든 설명은 제 멤버십 채널의 옥스윙 스테이지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300m 못 칩니다 여러분이 200m 치던 걸 220m, 230m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옥스윙입니다 아시겠죠?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